안녕하세요. 이비용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저희 채널에 대한 사랑인 거 아시죠? 그리고 화면 터치하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 활용해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라이버에 새로운 그립을 끼웠습니다. 여러분께 리뷰했던 적이 있는 그런 그립인데요. 캐비어 그립, 이거 정말 더블 엠보싱이라고 해서 이거 뭐 손으로 잡으면 손이 까끌까끌해가지고 손 껍데기가 벗겨질 수 있고 장갑도 찢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상황이나 땀이 많이 날 때 쓰면 좋다라는 그립이었는데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립 바꿀 일이 있으면 꼭 참고해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뭐 그 장갑이 쫙쫙 박히는 느낌이 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그런 실수. 뽕샷. 뽕샷. 저는 뽕샷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우리 회원분들하고 또는 일반 골퍼분들하고 라운드 올라갔더니 탁 하면 저는 그냥 장난 삼아가지고 드라이브 빡쳐 쭉 떠요. 그리고 드라이브로 30미터 쭉 떨어져. 전 나이스 오프로 치자면서 장난했더니 이런 걸 또 뽕샷이라고 그런대요. 스카이볼 뭐 우아하게는. 그 뽕샷이 도대체 왜 나는 걸까? 뽕샷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너무 쉬운 답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뽕샷을 치려면 제가 팍 쳐서 이 위쪽에 공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사랑스러운 드라이브가 약간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뽕샷은 뭔지 아시죠? 여기서 그냥 콱 박아서 이렇게 뜨는 걸 뽕샷이라고 합니다. 이걸 뽕샷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레슨을 받고 필드레슨도 하고 친구들하고 라운드를 하는데 뭐 그렇게 그냥 소위 뽕샷이 나가지고 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이거 뭐 아이고 거기서 또 아무 말이나 하지 말지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는 하나 더 쳐 그런 이야기를 듣게끔 만드는 것인가 고통스럽죠. 뽕샷은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딱 두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만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티높이입니다. 내 스윙에 비해서 티높이가 지나치게 높으면 뽕샷이 날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뭐 컨벤셔널 스윙 개념하고도 비슷한데요. 자 일반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의 위치를 어디다가 두라고 하냐면 티높이에 위에 올려놨을 때 이 반개 정도 올라오라고 이렇게 두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뽕샷의 경험이 많으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일단 뽕샷이 나는 분들은 스윙이 위에서 아래로 쥐어 박히는 그러한 스윙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여 박힌다 하더라도 이 클럽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제거해주면 어느 정도의 플레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높이를 조정을 해보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티높이를 조정하지 않고 고치는 게 더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제시하는 것처럼 이 크라운 위에 공 반개나 아니면 3분의 1 그 정도만 올라오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공의 위치가 지나치게 왼쪽에 놓여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뽕샷이라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면 카메라에서 한번 보면요. 그래서 공을 지나치게 왼쪽에 두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공의 위치죠.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위치인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스윙이 다 되고 여기에서 뒤쪽으로 내리면서 딜레이를 시키고 몸을 돌리면서 공을 때릴 수 있을 때 사이드 블로우가 되면서 아주 상향 타격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가 왼쪽 발이에요. 언제? 컨벤셔널 스윙을 할 때 그런데 보통 스카이볼이라고 하는 그 공은 여러분들이 70대, 80대 치는 분들은 거의 그런 공을 치지 않죠. 절대로 100타 때나 90타 때 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이 공이 너무 머니까 굉장히 본능에 충실해서 이 공을 치러 가면서 백스윙 하면 어디 있어요? 공이 완전 왼쪽에 있죠? 완전 왼쪽에 있으니까 이 공을 치러 가기 위해서 그냥 가요. 계속 가다 계속 가요 계속 가면 여러분들이 공이 떠 있는 위치는 내 최저점이 공의 뒤쪽이어서 올리면서 공을 치라고 왼쪽에 둔 건데 공 쪽으로 친절하게 가다 보니까 이 공이 내 몸 앞쪽으로 오게 돼요. 지금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내 가운데 축보다 왼쪽에 있는데 여기서 치려고 공이 너무 머니까 머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보통 선수들은 잡아놓고 뒤에서 때리는데 너무 머니까 내 몸 중간에 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의 중간이 왔다는 건 그 점이 바닥에 있어야 되는 점인데 얘는 이미 떠 있죠? 그러니까 충실하게 여러분들은 바닥을 치게 되고 공은 높고 그러니까 뽕샷이 나게 됩니다. 아셨죠? 공이 너무 먼 거예요. 그럼 반대로 공을 완전히 오른발 쪽에 두잖아요? 이거는 치라고 해도 못 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 새가 없어. 그냥 이거 치느라고 정신이 없어. 늘 내 축보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뽕샷이 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들이 스윙을 배울 때 무조건 백스윙은 높아야 좋다. 커야 좋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중요하게 판도라로서 여러분께 소개했던 게 뭐예요?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골프 스윙은 옆에서 위로 또는 뭐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 너무 아래에서 위로 하면 땅으로 다요 하는 분들은 옆에서 위로 옆에서 위로 옆에서 위로 치게 되면 상향 타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탑핑이 나면 탑핑이 났지 뽕샷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공의 위치가 일단 왼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컨벤셔널 스윙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아크를 못 만드는 상황에서 잘못된 위치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쥐어 박아야 되니까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향 타격이 되는 거고 맞는다 하더라도 공이 이렇게 박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이 너무 멀기 때문에 쫓아가다가 보면 축의 변경 무게중심이 가운데로 오기 때문에 박히는 이러한 현상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과 첫 번째 솔루션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그러한 스윙 방향과 그리고 공의 위치를 가운데로만 옮겨 놓는 걸로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공 왼쪽에 있는 공을 가운데에 두고 내가 아래에서 위로 치게 되면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반대 미스샷 보세요. 하나 둘 위로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 계속 쥐어 박혀서 뻥뻥뻥 뜯은 샷이 지금 오히려 클럽의 아래쪽에 맞으면서 타핑해놨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일부러 이렇게 친 거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 가운데가 두고 아래에서 위로 친다고 생각을 하면 위에서 밑으로 쥐어 박아서 맨날 슬라이서 났던 공이 완전히 메커니즘을 반대로 뒤돌려 버렸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치니까 어때요? 쭉 약간 오히려 덜 맞으면 아래쪽에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도 왼쪽으로 돌아요. 또 괜찮은데? 그럼 공을 좀 더 오른쪽에 놔 볼까? 그럼 지금 정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하죠? 오히려 드라이버가 지금 오른발 쪽에 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쳤더니 이렇게 스윙의 변화가 순식간에 됩니다. 뽕샷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컨벤이셔널 스윙의 셋업을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스윙을 만들어 주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스윙을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적으로 육체적인 능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습량도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뽕샷을 치는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는 분들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는 분입니다. 가서 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왜? 아예 세팅이 잘못됐거든요. 세팅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뽕샷의 원인 첫 번째 공이 지나치게 높다. 이건 저는 손은 안 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이 지나치게 왼쪽에 있다. 이건 컨벤이셔널 스윙 프로 레벨에서 큰 아크로 전체적인 컨비네이션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 때 놔야 되는 위치인데 너무 왼쪽이라는 게 멀다. 그리고 세 번째 백스윙을 높게 들어야 된다. 크게 들어야 된다는 강조를 받아서 쥐어박는 거에 사람의 본성인데 그거를 잡아주지 않는 게 뽕샷의 원인이다. 그럼 이에 대한 솔루션은 무엇이냐? 공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공을 가운데 쪽으로 옮긴다. 그리고 스윙을 위에서 밑으로 쥐어박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스윙의 패턴으로 바꿔주면 오히려 계속 박히면서 슬라이스 났던 공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 들어오는 가장 초자연적인 소 내추럴한 내추럴한 구질 특히 이병욱이 사랑하는 매기기 기술까지도 저절로 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뽕샷 그렇게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아래에서 위로만 치시면 돼요. 공을 옮겨 놓고 이 딱 두 마디로만 하면 되는데 이유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 맞아 이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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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뭐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저희 채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 뉴스 스토리, 6시 뉴스 스토리, 6시 뉴스 스토리, 3시 뉴스 스토리, 6시 뉴스 스토리,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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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스토리, 4시 뉴스 스토리, 3시 뉴스 스토리, 3시 뉴스 스토리, 4시 뉴스 스토리, 3시 뉴스 스토리, 4시 뉴스 스토리, 3시 뉴스 스토리, 3시 뉴스 스